지저스 힐링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30가지 이유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우들이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유명 명의를 찾아 헤매도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30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우들이 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30가지 이유 첫 번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기도하기 때문이다. 믿음 없이 살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치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다. 치유는 초대교회로 끝이 났다. 모든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편견 때문이다. 질병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내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을 질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병든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질의에 짐작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질병에서 노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을 내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질병의 증상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비하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스무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육체를 너무 무리하기 때문이다. 질병에 대한 잘못된 진단 때문이다. 의학적인 치료를 하나님의 치유방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 유지를 위한 자연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사회적 환경이 치유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징호, 나쁜 관계 등 삶의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 할 때이다. 제3자의 치유에 대한 방해 때문이다. 의료진과 목회자의 실수로 인하여 서른 번째, 죽을 병에 걸린 경우 요아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아임이라. 지저스 힐링, 크리스찬 TV였습니다. 지저스 힐링, 크리스찬 TV 지저스 힐링, 크리스찬 TV